제6회 세만금컵 국제요트 대회가 전북 부안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과 미국, 러시아를 비롯해 스페인과 호주 등 9개국에서 3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지난 7월 16일 제6회 세만금컵 국제요트 대회 개막식이 전북 부안군 격포항에서 진효근 전북 요트협회장과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 양충모 세만금 개발청장을 비롯해 대회 관계자와 선수단,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진효근 전북 요트협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관광과 연계한 요트 산업은 차세대의 블루오션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산업이라며 요트의 성지인 부안에서 멋진 레이스를 펼쳐 최고의 기량을 선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과 미국, 러시아를 비롯해 뉴질랜드, 스페인, 호주 등 9개국에서 3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세계 종목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이날 개막식에 앞서 7월 15일부터 시작된 대회는 18일까지 4일간 개최됐으며, 인쇼어는 격포항에서 위도 주변, 오프쇼어는 격포항에서 새만금 방조제 주변에서 경기를 펼쳐 많은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일상이 바뀐 이 때, 드넓은 바다에서 펼쳐진 이번 대회는 잠시나마 선수들과 관람객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선사해 주는 시간이 됐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